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리스닝 민지원입니다. 먼저 23년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첫 토익을 준비를 저랑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우리 새해 목표들 중에 첫 번째로 일단 토익 목표 달성 그거부터 크로스업하고 그거부터 지우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먼저 문제는 풀어오셔야죠. 저희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무료 자료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는 적중 예상 특강, 저희 다음 시험에 적중할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토익 게시판에 토익 자료실 들어가셔서 오늘의 문제랑 음원들 같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풀어보시고 채점도 해보시고 틀린 것 위주로만 저랑 같이 확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쭉 보면서 내가 맞은 것도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가지고 풀었어야 됐네. 그리고 몰랐던 어휘 같은 것도 추가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저희 1번부터 들어가 볼까요? 정말 새해랑 잘 어울리는 사진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앞에다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운동 그리고 영어 공부가 새해 다짐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이 동작을 하고 있다 해서 이 동작을 제대로 묘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기 좋아라 하겠습니다. 묘사한 거를 잘 듣고 제대로 묘사한 걸로 골라줘야죠. 목적어를 위치해서. 풀어오셨죠 여러분? 저랑 A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만 들어보니까 She is reaching for a towel. She is 뭐라고? She is reaching for a towel. Reaching for.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aching for. 잡으려고. 뭔가 잡으려고 뻗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줄 때 Reaching for, reaching at, reaching toward, 향해서 뻗는다 해주겠습니다. 타월도 없죠? 타월도 없고요. Reaching보다는 말하자면 땡기고 있지 않나? 그쵸? 우리 reaching도 버려주셔야 될 표현이 되겠어요. B도 선택지 들어보니까 다시 She is exercising outdoors. Exercising 마음에 들죠? She is exercising outdoors. 근데 outdoors. 뒤에 여러분 ceiling. 천장이 보여요? 천장이 보여요? 여기 창문도 보이고 Outdoors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Exercising 마음에 든다고 찍지 마시고 뭘 하시냐면 약간 흐린 귀를 해요. 흐린 귀. 여기가 마음에 들면 뒤에 뭐 위치 이런 거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곤 하는데 낚이지 말고 절반만 정답인 거 조심하시면서 She가 마찬가지로 She's 하고 주는데요. She is lifting a weight. She is lifting a weight. 그쵸? 발음이 잠깐 기다려 볼 때 그 weight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weight, weight training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weight 정답이죠. lifting, 들어 올리고 있다. 또 마음에 드니까 정답 처리하셨어야 되고 D도 마찬가지로 She, 그녀가 She is taking off her gloves. Gloves 보이죠? She is taking off her gloves. 그리고 오답으로 자주 나와가지고 조심하실 Taking off her gloves가 되겠습니다. Taking off 뭐하고 있는 거요? 벗고 있는 거. 그쵸? Taking off는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그 벗는 중인 사진이 나오려면 너무 좀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taking off는 오답으로 잘 나오면서 하나 더 우리가 제거하다로 잘 알고 있는 거 얘도 오답 함정으로 잘 나오는 게 removing, 제거하고 있다 말고도 removing her gloves, gloves 벗고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적어도 여러분 글러브를 만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지고 이 찍찍이도 떼내고 벗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 나오는 거 그리고 보통 오답 함정으로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걸 정답으로 얘기할 거면 뭐라고 할까요? 글러브를 낀 상태, 글러브 끼다. 라고 한국어는 입다, 끼다, 신다 다 말이 다르지만 영어는 다 공통적으로 wearing 하시면 되겠습니다. She's wearing gloves 하면 답이겠죠. 정리해 보니까 She's reaching for 오답 동사에서 이미 오답으로 버리시고 exercising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outdoors, 야외에서 절대 아니죠. 대신에 lifting, 들어 올려요. lifting a weight, 답으로 taking off, 벗고 있다. 매번 오답으로 잘 나오는 함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도 사람들이 같이 나왔는데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또 잘 들을 거는 동작가하고 있다, 상태하고 있다, 동사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선택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진 보시면서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They are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Looking at each other. 바로 정답이죠. 보고 있는데 서로를 보고 있다.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답입니다. 아니면 마주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앉아있네요. 뭐라고도 해줄까요? They are sitting, 마주 앉아 있다. Across from each other. 그쵸죠? They are sitting across from each other.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They are looking at the same direction. They are looking at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이러면? 완전 오답이죠. 같은 방향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마주 보고 있으면 따지고 보면 Looking at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A 정답 처리하고 되게 부담 없게 B, C, D 들었을까요? 여러분, 동사를 들어보세요, 동사. They are carrying some stools. 동사? They are carrying some stools. They are carrying some stools. 동사고, carrying도 얘도 이고 지고 나르는 거잖아. 얘도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진에서 이고 있는 모습 carrying a letter. 사다리를 이고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carrying, arranging, rearranging 배치하다, 재배치하다 이런 애들을 오답으로 주면서 지금 그냥 앉아있는 상태 sitting 같은 상태의 묘사가 맞을 텐데 거기다가 이런 동작을 하고 있다. 주기 좋아하는 거죠. 수출, 한국어로도 수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나요? 이런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수출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거랑 좀 반대되는 느낌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armchair가 되겠어요. armchair. 여기 옆에 arm이라는 게 팔걸이죠. 팔걸이. 팔걸이랑 등받이가 있는 건 armchair라고 얘기해주고요. 또 여기 자리도 보니까 카운터네요. 카운터. 가게의 긴 테이블 같은 거 카운터라고 하죠. 우리 뭐 지금 테이블 자리랑 카운터 자리 뭐 이런 걸 구분해서 예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한국어로도 많이 본 적 있으시죠? 이 다 가구 얘기해주면서 단어들 주기 좋아해서 chair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리가 제일 잘하시는 건 소파. 그죠? 소파. 아니면 two-seater 하면 두 명이서 앉는 two-seater 소파. 아니면 캐주얼하게 couch 하기도 하고요. couch, sofa.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는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굴러다니는 어떤 chair? rolling chair 하니까 굴러다니는 바퀴가 달린 의자가 rolling chair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감독님 의자라고도 하는데 director chair 영어로도 director chair라고도 하는 접을 수 있는 의자들 있죠. 접이식 의자 deck chair 하면 되겠습니다. deck chair 이렇게 이렇게도 접고 단어로도 접고 아니면 이렇게 위아래로 접는 거 있죠. 해변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deck chair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니까 이 밑에 바닥 보이나요 여러분 잘? 이 흔들흔들 의자가 되겠습니다. 흔들흔들 의자 뭐라고 해주냐면 rocking chair 하면 되겠네요. rocking chair까지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단어는 이제 발음이 우리가 잘하는 er 하고 굴려주는 미국의 센트가 chair er 해주지만 영국의 센트는 rolling chair deck chair rocking chair chair 해줍니다. 제 그래서 액센트를 제 하는 고 발음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서 우리 C랑 T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요. 남자가 동사에 집중 A man is ordering a drink 뭐 하는 중 A man is ordering a drink 그죠. man is ordering a drink 했으면 옆에 서버가 주문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ordering a drink 버리고요. 어 뭐 남자가 지금 드링크 앞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ordering 주문하고 있다는 절대 안 되죠. 그 다음 마지막도 여자가 하고 동사 어 했으면 맘에 들지만 A woman is trying on a hat 해 줬습니다. trying on 해 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usually in front of the mirror 거울 앞에서 내가 잘 어울리나 잘 맞나 그런 걸 trying on 한다고 하죠. 입어보는 거 신어보는 거 잘 어울리나 잘 맞나 보는 거 가게에서 하고 있었을 때 자 얘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다 모자 다 쓴 상태니까 wearing a hat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trying on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오답 쭉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caring 버려 ordering 버려 trying on 지금 입어 보고 있다 도 버려주시면서 동사 집중했으면 간단하게 파트 1에 1, 2번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 파트 1도 그렇고 한 3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풀면서 뭐 막 새로운 난이도가 엄청 새로운 엄청 어려운 거라기 보다도 이럴 때 실수하지 않도록 괜히 좀 쉽네 이렇게 방심했다가 당하지 않도록 그거 조심하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질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 들어보시니까 When will the new computers arrive? 뭐 캐치해야 되죠? When computers arrive? 한 번 더 When will the new computers arrive? 언제 도착? A For the senior employees 언제 도착? B They'll get here later tomorrow 언제 도착? C Both of their computers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 도착하고 들었으면 Later today 밖에 답이 안 되죠. 바로 찍어주시고 They'll get here later tomorrow They는 누구들이에요? 컴퓨터들 그렇죠? They'll get here tomorrow 이렇게 나오면 답인데 Both of their computers 그 사람들의 컴퓨터들 둘 다 이렇게 컴퓨터 컴퓨터 다시 한번 사운드가 반복되면서 오답 한정을 파놓습니다. 그럼 내가 방금 비슷한 거 들었는데 하면서 반갑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When 했더니 이렇게 Later tomorrow 내일 오후 늦게 같은 느낌으로 When에 대한 정답이 나오는 경우 있죠. 언제 Later tomorrow 이렇게 정답 언제 시점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4번도 같이 풀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어딨냐 하고 명사 located 명사가 어딨어요? 사무실 어딨냐 했을 때 I'm coming soon 안 헷갈렸죠? 사무실에 금방 간다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 이거는 언제 하고 물어봤으면 금방 가 When Are you getting When are you getting to the office 언제 도착하니 하면 soon 금방 물어보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얘들 마찬가지 오피스 오피스 또 들려 그래서 들린 게 다시 한 번 나오면 좀 말이 통하는 것 같거든요. 방금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 근데 오답 한정으로 많이 파놓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이것도 정답을 주는 케이스죠. Where 어디 라고 물어봤더니 On Hampton Street 하고 길 이름을 줬겠습니다. 우리 Street 아니면 Avenue 그죠? 발음과 함께 외우세요. Avenue 또는 Boulevard 대로죠. 대로 Street Avenue Boulevard 들으면서 이게 뭐 어떤 식의 길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길 얘기하고 있구나. Hampton이라는 길 이름은 안 중요하고 Street Avenue Boulevard 길 얘기하고 있다는 거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그러면 다시 한 번 여러분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질문부터 쭉 듣고 답 골라보세요. 다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 다시 한 번 질문 제대로 들으면 ABC에서 오답벌이긴 훨씬 간단하죠. How I add an image to the digital brochure How add image brochure 하고 어떻게 add image 어떻게 더해 이미지 하고 어디다가 브로셔에다가 였어요. 그러면 우리 오답 물어볼까요? 어떻게 더해 이미지 어떻게 해 라고 방법을 묻는데 You like the pamphlets 나는 pamphlets 좋아할 거야. 왜 나온지 알겠죠? Digital brochure 브로셔 하니까 한 번 더 pamphlet 이런 거 나온 거죠? 브로셔 pamphlet 동의어가 나오니까 나 방금 브로셔 들었는데 pamphlet이 나와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C 오답이 우리가 제 3자의 이름이 들리면 조금 설렙니다. Greg took those photos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그 사진들을 그 사람이 찍었어. 나 어떻게 더해? 그 사람이 찍었어. 말이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 답은 당연히 A죠. A는 내가 못 들었다가 답은 A로 찍어야죠. A가 뭐였어요? I'll show you 엄청 좋아하는 정답 패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I'll show you I'll 이나 마찬가지죠. Let me show you 뭐 여기도 마찬가지 how가 아니라 아니면 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장소를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 있나요? I'll show you Let me show you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정답으로 잘 나오는 거 자 6번 다시 같이 해봅시다. 질문 들어볼 때 키워드 Would you like to try a free sample of our coffee?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래? 이거 할 때 Would you like to try a free sample of our coffee? 그래서 free sample 원하세요?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답도 간단했어요. free sample 원해 그랬더니 이제 오답부터 보시니까 오답이 We used a small sample size 샘플 다시 한 번 그죠? 샘플 샘플 원해? Would you like? 원하세요? 샘플 버리고요. 원하세요 했을 때 see에 좀 낚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No, I didn't. see. No, I didn't. No, I didn't. 여러분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고 Would you like? Do you want? 원하시냐를 물어봤을 때 이 시제를 따지고 보면 Would you like? Do you want? 시제가 앞으로 원하느냐는 거죠. 앞으로 원하느냐 I didn't 내가 그러지 않았다 라는 이제 과거의 말을 할 거면 이건 질문이 뭐로 물어봤어야 답이 되겠어요? 질문을 생각해보면 Did you 그죠? Did you have coffee? 이렇게 너 마셨니? Did you take it? 가져갔니? No, I didn't 해야 답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Would you like? Do you want? 원하시냐 했을 때 No, thanks 괜찮습니다. No, but thanks 아니면 I can't I love to 좋지만 Not now 지금은 안된다 이 정도의 느낌이 거절의 답이 되겠고요. 우리 정답으로는 좋아요 Yes, it smells delicious Yes, it smells delicious 네, 엄청 좋은 향이 나네요 맛있는 향이 나네요 Sure, why not? 뭐, 그럼요 Why not? 괜찮나요? 안될게 뭡니까? 해가지고 좋다 가 되겠습니다. Absolutely 이런 표현도 T바람은 죽죠. Absolutely 아니고요. Absolutely 완전히 Yes 를 강조해서 얘기해주는 표현들 정답으로 찍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나요? 커피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먹으면 나중에 오후에 피곤이 확 몰려온다고 해요. 그게 내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아침에 일어났을 땐 좀 피곤함이 낫잖아. 그래서 적어도 90분에서 한 2시간 후에 먹어야 오후에 확 피곤함이 몰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2분 정도 후에 커피를 마시는데 그래서 그걸 듣고 최대한 한 2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오후에 미친듯이 피곤함이 쏟아져오는 그 기분 알지 않나요? 그게 커피를 좀 현명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꿀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좋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다 찍어주고요. 7번도 질문 다시 들어보니까요. 같이 풀어볼까요? Have you hired the interns yet? 했니? 뭐 했니? Have you hired the interns yet? 네. 하여 했니? We forgot to clean the floors. 하여 했니? B. I'm still reviewing applications. 했니? C. He's my personal assistant. 좋습니다. 네. 우리 hired the interns yet 했을 때 그 yes이 우리가 haven't you 하고 부정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긍정으로 hire 했는지 고용했는지 이거 물을 때는 그냥 해석 안 하시면 됩니다. Haven't you hired the interns yet? 하고 부정으로 물어보면 아직 안 했어?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안 하시면 돼요. 해석 안 하시고 A가 까먹었다고 이거 괜찮지 않아요? 너희가 까먹었다고 근데 clean the floors 너무 뜬금었죠? 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용했어? 거기다가 I'm still reviewing applications. Applications resume 지원서 이력서 얘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아직도 reviewing 하고 있어 했으면 지금 hire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yes예요? no예요? hire 안 한 거죠. 아직 고용 안 했고 still reviewing applications 아직 지원서들을 보고 있다. 아니면 우리 hire 하는 과정 중에 애플리케이션 본 다음엔 면접 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I'm still interviewing people 아직 사람들 인터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한 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till은 여러분 좋아하는 정답 패턴이죠. 아직 아직 안 됐다 not yet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 C의 he 듣자마자 버리셨나요? He's my personal assistant 그 사람 을 쓸 거면 질문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같이 하는 사람을 그 사람으로 쓸 수 있지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먼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미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he 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hire the interns interns도 당연히 he 안 되죠. 버려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yes를 생략했으면 답으로는 they 내가 고용한 인턴들이 start work tomorrow start work 은 출근하다 모른 뜻을 얘기해 이디엄이 되겠습니다. start work 내일부터 출근해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죠. 고용했어? 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고용했다 yes를 얘기해 주는 거 좋습니다. 8번 보시죠. 질문이 질문이 아니네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뭘 잡아야 되냐 모든 영어 문장의 구조 일단 뭐부터 시작 일단 주어부터 시작 주어가 한국어로 가 를 집어넣어요 주어가 동사를 한다 주어가 부터 잡아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repair person이 픽스한다 에어컨디셔너를 에어컨을 a,bc 답 골라주시죠. 다시 네 이렇게 우리 repair person이 going to fix 고칠 거다 라는 주어가 동사한다 말하는 거 근데 내가 다 목적어를 언제까지 다 못 따라왔더라도 that's good to hear 같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평사문에서는 기억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전달을 해주고 내가 앞으로 일정 같은 걸 얘기를 해줄 때 거기다가 맞장구를 쳐주면서 호응을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답 that's good to hear good to know nice to know please to know happy to know 잘 됐네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epair person이 동사했어 언제 목적어를 이렇게 구구절절 나오는 걸 다 캐치 못했더라도 abc 중에 이런 맞장구를 호응을 치고 있는 애가 있다 호응을 해주고 있는 애가 있다 답으로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we can 다시 한 번 나오는 거 버리고요 repair person 했더니 each person 다시 한 번 해줬어요. she get one 여기서 one이 뭐야 에어컨디셔너? 그죠? 하나씩 뭐 가져갈 거예요. 뭘 가져갈 것도 없죠. 둘이 말이 통하고 있는 건 맞장구 쳐주는 것 밖에 없겠습니다. 자, 9번은 다시 한 번 풀어보실까 하는데요. 질문 듣고 abc 다시 한 번 오답 두 개 버리고 두 개 버리고 정답 하나 남겨보세요. 좋습니다. 우리 b b 아마 먼저 처음에 풀 때 낚였던 사람은 지금 또 낚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why don't you visit us in Miami? 네, 우리 why don't you 하고 왜 안 해? 아니면 두 개 다 돼요. 오는 게 어때? 하고 두 개 다 됩니다. 여기에 어조를 들어보면 why don't you visit us in Miami? why don't you visit us? 하고 물어보잖아. 아무래도 왜 너는 안 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맥락이 아닐까? 앞에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why don't you visit us in Miami? 왜 우리 보러 마이애미 안 오는 거야? 라고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근데 파트 2에서 그리고 토익에서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야 weren't you visit us? 이럴 때는 visit us 강사가 비즈니스 세게 해요. 우리 weren't you visit us? 오는 게 어떠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는 게 어떠니? 라고 했을 때 why 했을 때 because 하고 시작하면 설레죠. b가 because I wasn't working 내가 일을 안 했 여러분 이거는 왜 왜 don't you가 아니라 뭐로 물어봐야 돼요? why didn't you visit us? 근데 이것도 논리도 말이 안 되잖아요. why didn't you visit us in Miami? 우리 보러 마이애미 왜 안 왔니? 왜냐면 난 일을 안 했었으니까 그쵸? 과거형이어도 말이 좀 어색한 because까지는 너무 혹하는데 왜 안 오니? 혹은 너 오는 게 어떠니? 라는 제안을 들었을 때 I'm too busy to go on a trip. 나 바빠. 이렇게 I'm too busy to go on a trip. 답으로 가야죠. 그리고 A랑 A가 at the gallery 갤러리에서 이렇게만 얘기한 거 꼭 버리셨으면 I'm too busy to do I'm too busy to go on a trip. 가긴 너무 바쁘다. 뭐 너무 좋지 I love to but I can't 근데 못 간다.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하느라 바쁜지 주는 것도 좋아라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 맡은 게 뭐 이번 달까지 있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ABC에서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 why don't you는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러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이제 why don't you visit us? why don't you visit us? 너는 왜 우리를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은 하더라. 근데 because 나온다고 답이 아니라 because 다음에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거 I wasn't working. 내가 일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왜 그날 보고서 작성을 안 해놨니? 이런 질문이면 그날 내가 애초에 일을 안 했으니까 뭐 이런 건 되지 않았을까요? 마이애미에 방문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쵸? 자 10번 넘어가서 질문부터 정답 다시 한번 골라 보실까요? No.10 What is the code for the front door? A To enter the building B Change your password C The receptionist should know 네 정답 바로 고르셨나요? 여기 몇 번 나오는 정답 패턴으로 알고 있었으면 너무 쉽게 고를 거고 아니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우리 What 나오면 바로 뒤에 명사도 명사 뭐야? What is the code for the front door? What is the code for the front door? 코드 뭐야? 가 되겠습니다 그쵸? 저 이름 뭐야? 이런 뭐라고 하는데 What's your name? 하는 것처럼 What is the code? 코드가 뭐야? 이죠 A To enter the building To enter the building 여러분 To enter the building이 답될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답을 해보세요 To enter the building이 어떤 질문이면 이게 답이 되겠어요? 왜? 왜 나한테 코드 알려달라 그래? To enter the building 빌딩 들어가게 이렇게 왜? 그 수출입문 카드가 필요해 To enter the building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려고 우리 여기서는 아니고 B가 Change your password 발음 괜찮나요? Password 안 나고요? Password Password 비밀번호 바꾸세요 Change your password 얘도 코드 Password 두 개는 같은 뜻이니까 한번 줬는데요 What is the code? 코드가 뭐냐 하는데 비밀번호 바꾸시라는 말이 안 되고 The receptionist should know 제3자가 압니다가 The receptionist should know 이거는 파트 2에서 여러분 정답으로 바로 이게 지금 말이 통하는 게 맞나를 고사장에 가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외워놔야죠 제3자가 should know 알고 있을 거다 Ask the 제3자 Ask the receptionist Check with the receptionist receptionist 하면 접수원이죠 우리 보통 빌딩이나 이런 데 1층에 들어가면 접수 데스크에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이 receptionist란 말이죠 제3자랑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어떤 질문을 물어봐도 거의 만능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게 맞나 는 지금 외워두는 거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워두시는 거 좋아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ABC 다시 들어볼까요 네 우리 질문이 응응 하고 지나갔으면 절대 답을 못 고르는데 질문도 여러분 앞에 의문사는 없지만 조동사 혹은 B동사로 시작해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죠 주어가 동사하면 yes 아니면 no 가 기본적으로 답 주어가 주어가 좀 길어요 동사하는지 mailed out soon 우편으로 나갈 건지 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넣어줄까요 초대장인데 어떤 초대장이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녁에 관한 초대장 그죠 charity dinner 오늘의 초대장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going to be 이런 애들은 시제서 시제 앞으로 그럴 건지 뭐 될 건지 mailed out soon 그래서 우편 붙여질 건지 붙여지면 yes 아니면 no 기본적으로 정답으로 찍어주시고요 우리 charity dinner 자선행사 저녁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catering company catering company가 디너 식사를 준비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catering 음식 준비해주는 연애 음식 준비해주는 catering company 버립니다 I'm working on that now 내가 작업을 하고 있다 하면 정답이죠 그건 yes 생략한 거야 no 생략한 거야 mailed out soon yes 정도 아닐까 그래서 I'm working on that now 지금 작업 중입니다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 fundraiser was a success 다시 한번 과거형으로 앞으로 그럴 거야 우편 보내줄 거야 the fundraiser was a success 이벤트가 success 성공적이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한 건 시제가 안 맞고 논리가 절대 안 맞으니까 모답으로 간단하게 제거해주시고 charity랑 동의하자 fundraiser 우리 토익이 엄청 좋아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선단체 charity fundraiser 두개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12번 part 2의 마지막 문제도 다시 한번 쭉 들어볼까요 아닌 거 버리실 때 그냥 음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질문의 키워드 그리고 걔랑 뭐 때문에 논리가 안 되는가 생각하시면서 버려보세요 네 오답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들었네요 네 우리가 attend the conference or skip 이렇게 물어본 거죠 should we attend the hilton business conference or skip it this year 게차차 attend 어쩌고 저쩌고 conference 이 hilton business conference conference가 어떤 컨페런스인지 얘기해주는 걸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컨페런스에 갈까 가 되겠습니다 우리 should we 하면 shall we 나 마찬가지인데 이 should가 의무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의무 묻는 거 말고도 그럴까 그러는 게 좋을까 라는 제안의 뜻이 있죠 should we attend or not 결국 이거야 should we attend or not 갈까 아니면 스킵할까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a 할까 b 할까 a 할까 아니면 a 하지 말까 이런 느낌으로 준 거죠 b 오답 보니까 yes 예스부터 예스부터 예스 그 우리가 예스 갈까 아니면 스킵할까 or 다음에 나온 품사 보니까 바로 동사로 시작하죠 앞에 여기다가 이제 생략한 게 or should we 는 생략한 거죠 동사할까 동사할까 예스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 웬만하면 or 라고 나왔을 때 yes no 긍정 부정하는 건 버려주세요 특히 or 다음에가 조동사 주어 이게 풀로 다 안 나오고 동사 명사 부사 or 다음에 말의 일부분만 나왔어 문장의 일부분만 나왔으면 예스 나오면 버리시고 예스 그게 오답인 게 충분하지가 않을까 봐 한 번 더 해줘요 she should take this one 꼭 버려야죠 she should take this one she should take this one 그녀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she 없죠 정체가 없죠 이미 she가 누군데 말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먼저 질문한 사람이 c는요 I didn't attend the screening 갈까 말까 I didn't attend the screening 나는 뭐 상영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상영회 가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어텐드를 다시 한 번 해준 게 되겠고요 우리 회사 a 표현이 조금 생소했더라도 let's pass on it this time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도 쓰지 않아요 무조건 a로 가야 되는데 pass 나는 pass pass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할래 우리 pass on on이 이제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뜻이 달라지는데요 pass on 이냐 pass out 이냐 이런 게 뜻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뜻은 내가 받아서 주는 걸 pass on 해줍니다 뭐 약간 가족한테 대대로 물려지는 이런 거 있죠 그런 물건들도 pass on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거절하는 거죠 pass 나는 pass pass on at this time 이번에는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준 스킵하자 가 되겠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즈 Hearst 해커즈 해 twent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